긴장 좀 해야지. 여기 애들 존나이 많을 테니까 일단 척고병부터 하나하나씩 그리고 여기 경보기가 있습니다. 경보기를 없애기 전에 쟤를 먼저 없애고 저런 적들이 제일 작나. 저런 적들은 상체만 내밀고 있잖아. 그럼 상체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저게 좀 힘들더라고 대가리나 상체 밑에서 위로 쏘면은 잘 안맞죠. 됐어. 헤드샷 이러면 여기껄 푸실 수 있고 경보기가 지금 하나 저쪽에도 경보기 있네 몇 명 있는지 보자.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저 대빵이 있고 저 경보기에 척고병이 있고 밑에 있는 애들보다 위에서 날 쳐다보는 게 유리한 애를 먼저 없애야 돼. 바로 쟤같은 애. 야, 멀다. 에에에에에에에에. 한 칫시, 한 80미터 되겠다. 와, 거기다 상체만 맞춰야 되는데 오케이. 멀어, 멀어. 여기 차 안 지나다니겠지? 어, 차 지나다니잖아. 빨리 가야돼. 미친 뱀이. 미친 뱀이. 됐나? 경보 끊고. 모든 알람이 해제되었습니다. 자, 저기 경보기 하나 더 있네. 여기 있네.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야, 저건 보이지도 않는다. 저 도시가통에.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넌 oyun twoiing fox. 아잇. 아, 저거 왜 안쿠쥐 저거. 와... 저 미친디. 최창을 안 보시다니 뭐 뭐 누가 또 아 이미 꺼진 아 직접 끄면 다 꺼진다고 그러니까 저게 안 맞는구나 그런 얘기를 미리 했어야지 아 내가 한 번도 직접 꺼본 적은 내 처음이거든 미안하다 어 한 번도 저걸 손으로 직접 끈 적이 없었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날 발견했나 좋아 좋아 거의 다 됐어 야 쟤네 진짜 장난 아니지 않냐 뭐야 왜 놔 여기 있는데 쟤네 일단 싱거 쓰지 말고 아 싱거 써야겠어 아 아 아 너는 이 시간에 찾을 수 있어, 이 시간에 죽을 수 있어! 거라운 것들 한 놈 더 있네? 그렇지 이제? 아냐아냐 아직 한 놈 더 있어 위쪽에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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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어 지금 어딨는지 안 보인다 얘가 강수의 시체에서 감옥의 열쇠를 입수하라 아까 강수가 예지? 거리를 어떻게 맞추냐고 그냥 눈떼 중이지 눈떼 중을 맞추고 나도 잘 못해 한 놈 있는데 화살을 좀 해소하겠습니다 야 이거 먹을 것도 되게 많은데 뭐야 이거 화살이 다 없어? 아니 경보기는 아까 그거 손으로 꺼지면 다 꺼진다며 내가 손을 꺼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와 이거 어둡다 뭐가 보여야 싸우지 왜? 지금 리사 구하러 온 거야 얘 여자친구 야 너네니까 보이냐? 어? 어? 나는 지금 전혀 안 보이는데? 아아 아아 아 아 아 큰일 날 뻔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하나도 안보이는데? 리자 내 여친이요 자, 녹화분이지? 네?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내가 사랑해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너무 좋네, 다시 말해 아니 더 감상적으로 할 수 있잖아 니콜라 원래 이게 원래 이게 자기 발긴데 발기를 더 올리면 안 좋지 절제 아빠가 돈이 많은가봐 봤다 미친새끼 저거 미친새끼 저거 응?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봐 응? 엄마, 아버지? 엄마, 엄마, 아버지? 응? 너, 우리의 하나인이야? 너, 너, 우리의 하나인이야? 너, 우리의 하나인이야? 응? 캘리포니아 아이들은 엉덩이 뱉어 엉덩이 뱉어 엉덩이 뱉어 엉덩이 뱉어 엉덩이 뱉어 엉덩이 엉덩이 뱉어 엉덩이 뱉어 엉덩이 뱉어 엉덩이 뱉어 엉덩이 뱉어 lost 엉덩이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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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는 엉덩이 뱉어 엉덩이 нак이나마 엉덩이 뱉어 엉덩이 뱉어 엉덩이 뱉어 두 Kab 야 중 fart based on your name 어ね 잘 안방 normalmente 노랑호시의 동생인가? 라일리 그럴걸? 그니까 저게 모션캡처한 거니까 실제로 이제 배우가 저렇게 성우질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연기를 하는 거지 저 행동을 다 하는 거지 말을 하면서 바스는 모델링도 똑같이 해가지고 원래 저기 성우 얼굴이야 와 라일리만 딱 뱉고 가네 얘 둘은 죽이고 가자 3분 제인슨! 너 어디야? 나의 길이예요! 아, 이 곳이 내려와요! 파이브를 열어줘야 어 데이빗 오길비아 고맙다 아 뜨거 뜨거 나갔고 역시 연사가 진짜 대박이야 잠깐잠깐 여기서 길을 모르거든 잠깐잠깐 여기서 길을 모르거든 잠깐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놓자 만들어 놔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아홉 개 만들어 놓고 가는 거야 그래야지 이 미션이 편해 여기서 어디로 가놓는지 도와줘 제이슨 근데 저런 여자라면 꼭 구해야지 꼭 구하고 말고 한번 더 기다려 놔야 된다 예전엔 약간 동양적이게 생겼고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눈물점도 있어 왠지 눈물점이 있는 여자는 왠지 서정적으로 보이고 아련하게 보이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여자친구 사귀면 볼펜으로 가도 꼭 치고나야지 이는 단순한 길이 올라가고, 이리와! 내 지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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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량! 레츠 몰! 잠깐... 급할 땐 급하더라도 스킬은 찍어줍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지만... 어! 안돼! 아! 에너지 좀 찍을 수 있을까 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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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문제가 아냐 임마 자 미리 미리 다 죽여버리겠어 나쁜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어 야 여자 저럴 수 있지 이게 말 많은게 아니야 이게 여기 여캠가 얼마나 이쁜데 막빨리 가야되는데 와 여기 어렵다 여기 어렵다 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이거 장마 아니야 이거 존나 어려워 여기 일단 리사는 보겠고 일단 리사는 보겠고 트롤 소시마 고맙다 트롤 소시마 고맙다 트롤 소시마 고맙다 트롤 소시마 고맙다 당연히 날씨 변화가 실시간이니까 그렇지 아일랜드 포트 그 호텔인가 뭔가는 끝났고 저는 빛을 받아야 좀 이뻐 랩소디 오브브라 고맙다 트롤 소시마 트롤 소시마 아이 참 아 또 왜 그러느냐 기분좋게 트롤 소시마 고맙다 트롤 소시마 고맙다 나의 플레이에 감동을 받은건가 아일랜드 포트 호텔인가 뭔가는 끝났고 잠깐 여기서 초록색 풀만 갖고 가자 아 그래 아 그 그 그렇구나 자 이제 스킬 포인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존에 필요한걸 먼저 찍어야 되는데 미션을 더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찍을 수가 없어 어 혹시 스킬에 전투 스킬에 잠깐만 독극물 주사 25% 더 정조준 다 찍었고 다 찍었고 와 지금 더 진행을 해야된다 일단 먼저 동굴로 가자 동굴이 아마 여기 밑에 있다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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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일 무슨 이런 데 떨어졌다고 지금 어디가다니 이러면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거 아니냐 저기거든 잘 잘 봐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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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 동굴이 여기 여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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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아 임바 음 음 어 트럴 수시 고맙다 어 그 동굴로 가야되는 건데 음 음 어 트럴 수시 고맙다 트럴 수시마 고맙다 트럴 수시마 고맙다 아 트럴 수시 고맙다 트럴 수시 고맙다 트럴 수시 고맙다 요 كل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아냐? 동굴이 있는 곳이 근처가 맞는 것 같은데 아 트롤 조심하고 고맙다 타비제이 랩소디 오브 볼 강퇴시켜라 어 이거 아까 먹었는데 또 있네 또 먹어야지 아 집 지하실 쪽으로 화면 깨진다고? 그거는 니가 퀵표가 없기 때문이야 봐봐 동굴로 가는 길을 찾아라 여기네 집 지하실 나와 이렇게 가까운 곳이 있었단 말인가 어 트롤 조심하 고맙다 아 내가 진짜 아 내가 진짜 길치는 길친가봐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길친가봐 나 좀 심한 것 같아 너네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지 않니? 너네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지 않니? 너네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지 않니? OK I'll take a look around 크랭크인가 뭔가 있어야 될걸 크랭크인가 뭔가 있어야 될걸 저 배를 고쳐야 되거든 지금 여기 아 이게 파워헤드구나 어 니 똥은 신선해야 고맙다 자 그럼 니가 한 번 쳐먹어봐 7540번지 고맙다 잠깐만 CVT야 저 타비제이 얘기하는 애 좀 강태 좀 시켜줄래? 음 진짜 자는구나 넌 다행인 줄 알아 내가 블랙 시킬 거야 잠깐만 나 하긴 누가 나가 내가 지금 강태 시켰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자 크랭크를 가져왔다 헤이 너 찾았어 그리고 너는 가지고 있는 건 너는 연결해 왜 이런 엔진이 지금 가기나 가냐? 왜 이런 엔진이 왜 이렇게 말해? 내가 엔진을 시작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알았다 네 좋았어 좋았어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 리자로 찾아볼 수 있어야 돼 고맙습니다. 매일 밤에 홀리우드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죄송해요. 너의 슛을 잃어버렸어. 너의 잘못이야. 나는 우리 스카이덱을 잃어버렸어. 중요한 건 우리 둘 다 безопас이야. 근데 너는 내가 살려줬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지금 행정안을 필요해. 오케이. 내가 레일리와 다른 친구들 찾아뵈어. 너 여기 계시고 데이씨와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도망치지 않았어요. 리사, 내가 필요해. 걱정하지 마. 북쪽 섬에 있는 해적들을 싹 다 몰아내겠어요